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1월 1일이네요. 이런 모두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저희가 먼저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하늘복, 예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보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나이 든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의 의미보다는 Aging Matters, 나이 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었는데요. 당신의 소명을 재구성하라 라고 하는 소주제인데 Paul Stevens라고 하는 풀러신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벌써 올해 연세가 90이 가까우신 분이신데 이분이 78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여정을 같이 그렸는데요. 세 가지 챕터로 얘기하는데 제가 참 이게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소명 어느 나이도 소명을 받게 늦은 나이가 아니다. 그리고 이미 소명을 받은 사람도 제 소명을 받아라. 소명에 대한 책이 첫 번째, 인생의 후반기와 나이 들면 들수록 소명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챕터고요. 두 번째 챕터가 그 소명을 이끌어가는 영선입니다. 영적 여정애로의 초청인데 나이 든에 따라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한 살 한 살.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축복을 받는 여러분 중에는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80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적 여정을 걸어라. 첫 번째가 제 소명, 소명을 재발견하고 두 번째가 영적 여정, 이것을 영성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마지막을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불의심을 받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챕터, 소명, 영성, 유산이라고 하는 인생을 돌아보는 세 챕터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교회 여러분, 새해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의 제 소명이 이루어지고 영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영적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한 해 잘 왔습니다. 새해에도 더 힘내서 우리 목회실, 우리 목사님들과 전세님들과 함께 잘 성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새해의 평화가 뭐죠? 네, 양육과 공동체만이 살 길이다. 저희가 한번 외칠 때 여러분도 한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양육과 공동체만이 살 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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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